얘는 그냥 좁히고. 여기는 버려. 오케이? 그러니까 위인들이 여기 있으면 살짝 이렇게. 야, 무슨 수술이 왜 이렇게 좋아? 이 모은 배시피, 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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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컨 3.0.2 Question. 익숙한 배치 terceEE, 베이컨 1.5.2.1.2.1.2 파이팅. 파이팅. 영어, 영어, 영어! 3, 2, 3, 2, 3, 2, 1 와우 오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성공. 쫄깃쫄깃! 아, 패스. 우와. 이야, 프리드로를 꼬박꼬박 넣어둬야 하는데 지금 프리드로가 너무 많은 힘이 있어요, 프로팀이. 프리드로만 다 넣었어도 박수일 텐데. 아, 프리드로 아쉽네요. 프리드로 아쉽네요. 프리드로 아쉽네요. 프리드로 아쉽네요. 프리드로 아쉽네요. 허벅이 이 분은 이 분은 1. 2. 2. 2. 2. 2. 2. 3. 2. 2. 와우 골고루 2, 2, 1 2, 2, 1 3, 2, 1 4, 5, 6 4, 5, 6 1, 2, 1 1, 2, 1 1, 2, 1 어헤헤 애매하게 사는데도 오 나이 쥬바 나이 어헤헤 지금 대형이 슛 좋으니까 대형이한테 공만 가면 다 간단 말이야. 야, 그리고 꿀 밑에 이지 찬스 있어. 한 번 봐줘야 돼, 바깥만 보지 마. 아, 이 사진은 아바퀴 맞어? 나이스, 마이크,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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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둘. 왔다. 오우. 이거 장난 아니야? 뭐하는 거야, 이거.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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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둘, 셋, 셋, 넌. 둘, 셋, 넌. 이쁘다. 이그라 Orca. 장난 아니야. 썰óst게 장난 아니야. 우와. 여기 봐 여기. 와 미쳤어. 미쳤어. 송정민 미쳤어. 아아. 야 왜 이러면 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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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10. 준비 applies! null! 모두 나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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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сообщ! 야야야 없어 사랑보다î 형님! 네, 여, 데뷔 governments! 뉴리! 네! 공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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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택배자! 4점 지금 후리도로 형이 다 놓으면 두점이 넘어져요 후리도 중요해 야 5점 투석으로 하고 자기가 멤버들 찐지 않게 오 제발 아니에요 형 자기가 나보다 낫네 야 지금 후반선생들 다 하신다 야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쉬세요 형 근데 지금 내가 세서 내가 너무 힘들어 맞아. 지금 9점 만 넣으면 된단 말이였군요. 9점 만 넣으면 된단 말이였군요. 9점, 9점. 가운데에 골 들어가니까. 청무용 잡으면 파워를 하지 말고 손 만 들어. 어차피 못 막아. 헬프 내가 가잖아. 이따가 가운데에서 청구. 헬프는 한 명만, 한 명만 얼르고 넘버 좀 시작해야 돼. 지금 슛 들어가면 안 되지. 3점 만에 3점. 1, 2, 3. 더 빠르게 해보자. 그러면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민구는 스위치 해야 돼. 그냥 가. 바로 해, 바로. 2점, 2점. 2점. 또, 부족해. 재능이 보자, 승리. 3점, 승리! 2점, 승리. 5, 승리! 2점, 승리! 3점, 승리! 5패. 3점, 승리! 이리와, 퍼계러워. 아, 진짜로. 아, 아... 오, 아, 진짜로. 진짜로 zigzag, 진짜로. 야, 박근혜 가지 마. 내가 떨어, 내가. 와, 여유가 와. 이런 걸 얘기해 주셔야죠, 차클라. 오, 오! 오, 오, 오! 이거 들어 몰라. 오! 오, 오! 1.2.3. 한참 아 Gr하오 파울 impul reports 하하 수아리 9.2 수아리 9.3 수아리 9.3 수아리 9.3 야! 57일 때 알았으면 내가 썼대야. 야! 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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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 자꾸 한 번 쓰면 돼. 아, 안 돼. 아, 자꾸 안 돼. 자꾸 버려줘. 야, 그려봐. 좀 그려줘봐. 알려줘봐! 바퀴 한번 더 쓸 수 있어요. 바퀴 좀 절대 해. 자, 이거! 하나 더! 야! 나도 알려줬어. 혼은 아닌데. 왜요? 어머니 스킬하고. 아니 양조선도 아니야? 아니 처음에는 3번이 여기 네가 가고 여기 스킬하고 영수수야. 너가 찍은 거 갖고 너가 씻어? 그래. 그러니까. 뭔 끌여달라는 거야. 다 아는 패턴이야. 내가 뺐어. 내가 있던 팀에서는 혼이라고 안 해. 핏 더 픽 아니야? 트러블 트러블. 왜 자꾸 이거지? 너무 많은 팀을 갔다 왔어. 혼은 엘보우 라인 위쪽에 빅맨 2명이 위치해서 여러 가지 픽 게임을 할 수 있는 하이로우 게임의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픽 더 픽은 두 번의 픽으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공격 용어입니다. 지금 작전은 이현민 선수가 탑에서 김민구 선수의 스크린을 받고 김민구 선수가 바로 송창호 선수의 스크린을 받아서 3점을 노리는 패턴입니다. 그럼 작전대로 잘 수행이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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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간은 6. 간은 5. 간은 5. 간은 1, 2, 3, 4, 3, 5, 4, 5, 6, 6, 7, 8, 8, 9, 10 5, 6, 7, 8, 10 9, 10, 12, 13, 13, 14, 15, 15, 15, 16, 16, 16, 16, 17, 17, 18, 18